자 사이렌 헤드 사이렌스 포레스트 사이렌 헤드 사이렌의 숲 스팀에서 무료로 할 수 있는 사이렌 헤드 시리즈고 내용은 잘 모르니까 어떤 숲인지 바로 레고 뭐야 이제 일어나? 어? 삐그덕 되네 일어나는데 어? 튜토리얼 튜토리얼은 그냥 바로 스킵하겠습니다 상남자는 그냥 하는거야 어? 맵이다 맵을 주었습니다 실종자의 포스터 가 있다고 하네요 내려가 봅니다 몸이 삐끗거리냐 캐릭터 어? 이렇게 몸이 삐끗거려 주인공 응? 왜 왜 아 마이 키 내 키가 어딨지?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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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 뭘 찍어야 되나봐 일단 열쇠가 더 중요한 듯 아니 음악 왜 이렇게 어? 심각해 열쇠 어딨어 아 얘 술 먹고 뻗었구만 술을 잔뜩 먹었네요 열쇠네 열쇠를 여기다 던져놔 트럭 키래요 트럭 나의 차 이리 가볼께요 물이 있는거야? 얘 술 좀 깨야될거 같은데 나와보자 어? 그냥 여기네? 음 음 일단 트럭은 밖에 있거든요 들어가 이거 봐 비틀비틀거리는거 봐 어? 비틀비틀 걸어가는 니가 오역이야 어? 설마 운전대 잡진 않겠지? 에이 아 이제 쓰레기네 이거 어? 내가 하고싶어서 하는게 아니에요 어? 어 저 음주운전 지금 어? 말이 되는거야 지금? 어? 주인공은 쓰레기입니다 어디가는거지? 어디가는거야? 일단 움직여 볼께요 패스트 드라이버 어? 그렇다고 해도 어? 음주운전 말이 되는거야 어? 니가 요즘같은 시대에 음주운전하나? 어? 장난하나 지금 이거는 안되겠다 저기다 패스트 드라이버 내가 운전을 잘하기 때문에 뭐야 라디오 고장났나봐 사실 저는 면허가 없습니다 직진하는건가봐 주유소 비포장도로를 가네? 어어어 어 얘 약간 좀 굼복굼복 조는데 그쵸 주유정병이 같은 놈 주유정병이 같은 놈 어? 어? 이거 봐 이거 봐 어? 어? 술 먹고 운전하니까 다 그러는거 아냐? 음? 이럴건 그냥 고! 라디오 호 그 녀석의 소리가 들리네요 여기 bit 네 nessa 뭔 말이야? 급커브! 급커브 Strength 오.. 안보여 Best Driver! 오.. Ciao 아.... 잠깐 쉬었다 갈라 그랬나보다 아닌데? 얘 졸고 있네 이거 봐 어어어 어어어 뭐야 어 진짜 악몽이야? 아아아아 트럭 사고? 어휴 주중뱅이 같은 놈 음주를 이래서 하면 안됩니다 여러분 호이씨 오마이갓 죽을뻔했다 어? 죽을게 따로 없네요 버려와 틀어 포기해 빠져나가 어떻게 된거야 이쪽으로 이거가지고 이 상황에도 졸고 있네 이거 어? 음 음 숲을 빠져나가 봐야될 것 같다 아 정신 못 차렸네 술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어? 뭐든 어? 과유불급이다 어? 술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게 뭐지? 응? 움직여 라디오? 올라가 봐야되나? 아직도 비틀거려요 올라가지나? 안 올라가져요 안 올라가져요 실종된 아이들? 여기서 아이들이 많이 실종 됐나봐 무슨 말이지? 일단 길 따라가보자 길이 좀 있죠? 응 쪼 어? 어? 뭐야? 어? 비명을 제대로 지르네 아주 어? 시원하게 꽂혀간 함성인가? 맞아 그냥 어? 앞에 누구 누워있는데? 얘들아 누가 우는거야 그니까 누가 울어 이거 유인당하는거 같죠? 아무래도 건방진 나무 나무가 외국은 진짜 나무도 다 크고 다 큰가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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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안돼 갑자기 돌 무더기가 저렇게 길을 막는다고? 응? 왓더 헬 뭐 아주 나를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놀려고 하는구만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사이렌헤드다 모른척으로 할래야 할 수가 없다 어디가는거지? 동굴이 있는데 사냥에 도망간다 어디가 가방을 해 사냥에 도망간다 것 같은데 여기 있었는데 여기 뭐죠? 오마이갓 와본적 있는거 같다는 얘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이건 꿈이라고? 꿈이라고 생각한다고? 이거 아주 현실 도피형 인간이구만 정신 안차려? 어디로 가나? 이쪽으로 갈게요 나쁜 꿈일거다 응 아니야 정신차려 정신을 못차려가지고 그냥 음주운전해 차 날리고 뭐하는거야 지금 뭔데? 자 점프해야돼 점프 오케이 점프 한 박자 늦게 뛰어요 술 먹어서 그런가 봐 점프 그래 계속 달려 점프 어? 이쪽? 이쪽으로 가래 어! 어 마우스 왜 돌아가? 아이씨 아니 마우스 왜 돌아가? 어! 어이겹네 이거? 어이겹네 어이겹네 목소리 너무 귀여워 어디야? 자 이쪽 어 아니 마우스 돌아갔어 갑자기 어 크랙 호올리 런 런 런 기디어 헛 오케이 쇼컷으로 점프 어우 한 박자 늦게 뛰냐고 점프 사러 나가야돼 이번에 어? 꼭 킵 런닝 너 같으면 안 무섭겠냐 임마 어? 어어 왜 자빠져 어이 주정뱅이가 런 런 런 런 왜요 왜요 멈춘 시간 속 아 야 달려 달려 차를 탔었어야 돼? 오 마이 갓! 어어 어어 뭐야 가만있어 눈이 멀었나봐 그치 가만있어 숨 마셔 에에에 불게임이야 뭐야 뭐야 아니 이거 어떻게 아니 뭐야 여기서 어떻게 해 에에에 에에에 런 런 런 런 런 런 오 크랩 오케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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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런 런 점프 계속 달려 계속 달려 계속 달리래 점프 오케이 런 런 런 런 런 이거 봐 마우스 돌아가 이 시키 어 진짜 일부러 그런 거야 뭐야 으아 런 런 런 런 런 자 이 차 타야 될 듯 타야 됩니다 타 빨리 제발 쓰게임 쓰게임 런 런 라츠 고 레고 나 간다 임마 저 불개미 같은 놈 뛰어온다 어이C 설마 우산인 볼트가 뭐야 저거 에에에에에 어떻게 빨리 가는데 왜얗고싶어 그래 시프트 어어 새끼손가락 빠질정도로 누르고있다고 어 멀어진다 헤헤 니가 그래봤지 어 뭐야 뭐야 쇼컷 어허허헣 어 왜앞앞앞앞앞앞앞앞앞앞앞앞앞앞앞앞 아이씨 깜짝이야 차가 이렇게 뭐일 날라가? 헤엄쳐서 왔나봐 술 다 깼네 어? 등대요 등대 좀 등대고 쉬어 으악 아 나 미친 뭐 임마 에이 설마 가는데? 뭐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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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뭐해 움직여! 뭐야 끝이야? 자명을 해? 어? 자 사이렌헤드 더 사이렌 포레스트 잘 해봤습니다 오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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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